네, 순한 동부 보건소 건강진진 감사합니다. 목지과 고양성 장애인 목지과 영상 환불 때 김혜진입니다. 너무 맛있어. 소중한 주말이에요, 가지마라. 공식이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뭐하세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공식생 때 공부하면서 공무원되면 평생 공부 안 하겠지 했는데 공식생 때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거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osas 공부하는 거 functions 공부하다는 일을 합니다. 가다 올게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안녕 안녕 어! 버스 왔다 잘 먹지않아 빨리 오게 Western 털어ocus 서브로 리마 평범할 수 있는 곳 3년 전 거부터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하시거나 입원을 오랜 기간 하시거나 아유 네 안녕하세요 저희 고향시청인데요 정상 서류 보내려고 하는데 어? 그럼 작년 거 있어요 작년에 뭐 보내드릴까요? 수고하셨구나 죄송해요 자 들어가세요 한 사람씩 장아도 있네 이쪽이 빠져나고요? 네 이거를 다 해줄까? 여긴 여기 갔을래? 반사님이? 네 이렇게 솟대로 하는 걸로 하고 저희 사이드 테이블 하고 아, 6번인데요 네, 7월 21일 3시부터 6시로요 네, 7월 21일 3시부터 6시까지 물품을 만들 수 있는 분이고요 목걸이 형이 번거롭지 않고 딱 좋아서 저 무섭지요 MD세대가 바뀔 때 MD세대가 바뀔 때 주, 카메라 올려주세요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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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생일달 케이크? 오 오 오 초코도 약간 있고 생크림 앤 케이크 네 주사님 생일 축하드려요 짜자잔 짜자잔 사랑하는 주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 제 전임자예요 어머나 이렇게 아니, 저 내가 전임자구나 내가 전임자구나 이렇게 사수랑 후임의 관계가 좋은 거 되게 드문 일인데 절친 절친 우리는 짱 좋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잘 맞는 동료 친구가 한 두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하지만 저희 팀 좋아요 급수습 급수습 담당자님 최고 우린 이렇게 수습을 해야지 좀 더 얘기해 제가 인식을 제가 홍보한다고 미착 홍보한데요 안 추천드렸어요 아름다운 예쁜 아직까지 얘기했어. 설정!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은 여러명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어요 급하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가지고 다같이 비상사퇴 삼촌 기름진 거 보여줘 기름진 거 앞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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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직 안 나오네 8시 40분 야근 중입니다 호수 공원에 가려고 합니다 노래하는 분수도 보고 친구랑 같이 산책하러 가기로 했어가지고 어머 왔는데 분수를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안 하고 있네요 지금 시간이 벌써 밤 10시가 넘었어요 갑자기 업무 보고서를 아침까지 내라고 하는 거에요 결국에 저랑 팀장님이랑 둘이 남아서 이 시간까지 하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야근한 거 너무 슬프다 이렇게 돌아다녀? 정말, 종료 가야 돼. 맨날 내 옷만 입고. 여기 옷이 다 있는데 어떡해 그럼? 자기는 옷 안 사고. 나 옷 샀어. 사고 있는데 내가 입을 게 없어. 샀는데 옷 샀어. 맨날 내 거 입어거든. 샀는데 왜 자기 거 안 입어. 샀는데 옷이 없잖아. 이거 뭐 심은 거예요? 자작나무. 이게 저희가 심은 거. 아이씨 새끼. 우리 자작 죽겠어. 화면이 혹시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면 한번 껐다가 켜보시겠어요? 고장 났다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리모컨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신 다음에 저기 HDMI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약간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TV가 지금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비가 와야지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어저께 비 왔으니까. 저희 센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운동실. 엄청 넓고 쾌적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조금 아쉽고 시민분들이 언제 오픈을 하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저희도 한 6월 중이면 오픈을 다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마 의자도 있고 여기 사이클 운동하는 기구도 있고 찜질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실 거죠? 네! 잘 할 수 있어? 네! 네! 지금 내보나도 말 막 하고 있잖아. 왜 도대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 안 해도 돼야? 우리 나랑 가방한 띠도 못 만들었잖아. 왜 이렇게 하죠? 네! 우리 잘 왔어. 반갑습니다. 베이비! 우리는 계물이야. 열려. 열려. 땀이 마! 땀 나도 났어. 호대 한 손인다! 수고하십니다. 더 큰 거 보면 지연이 죽으면 좀 안 된다 싶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알아보세요. 이렇게 널 때가 있어. 이 형사. 이 형사. 이 형사. 이 형사. 이 형사. 이 형사.